두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MBTI 뜻이 어떤 것인지 또 진단하는 앱도 가르쳐 드릴께요. 자 먼저 MBTI를 테스트할 수 있게끔 이런 무료로 하는 앱 진단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한번 여기 QR코드를 찍어보시면요. MBTI를 검사하실 수 있을 거에요. MBTI 한번 검사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성향이 나오셨나요? MBTI 한번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셔서 검사를 해보시고요. MBTI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MBTI는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얘기에요. 마이어스 브릭스의 MB를 따고요. Type Indicator. 마이어스 브릭스가 만든 성격의 인덱스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융에 의해서 선천적인 마음의 경향성, 선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한 그런 도구에요. 성격이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품성, 성질이에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MBTI 좋은 성격, 나쁜 성격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전혀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있을 수 없고요. 단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뒤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습성이 있거든요. 일관성을 무시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 MBTI를 그대로 내 거 성격을 완벽하게 내 성격이야라고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 16가지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또 그 안에서도 얼마나 선호지표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도 보여지기도 해요. 우리 얼굴이 비슷하지만 쌍둥이도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조금씩 다르잖아요.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6가지로 나눈다는 것은 하나의 구분 짓는 인덱스로 그것을 바라봐야지 내 성격을 전부 다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이해하는 툴로 사용해야지 이것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띠이 안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도와주고자 하는 용도로 우리가 성격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트에 갔을 때 어떤 대로 내 발이 먼저 떨어지세요. 어떤 분은요 이 향기 향기가 나를 너무 이끌게 해요. 또 어떤 분은 되게 특이하신 분이 있었어요. 건강 기능 상품 또는 내가 적어놓은 걸로만 간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세일하는 코너를 먼저 가고 나서 다른 곳을 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듯이 내 첫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호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좋아하게끔 배워지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 선호에 의해서 이 네 가지 선호에 의해서 MBTI, 융의 심리에 따라서 결정 짓는 것이 바로 MBTI입니다. 먼저 E, E, I는요 에너지의 방향, 여기 영어의 앞자를 따서 이렇게 구분 짓고요. 그 다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이식, 나는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는지 어떤 사람은 센싱,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아니야, 내 어떤 직관, 상상력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직관, I고요. 그 다음 그래서 받아들인 것을 판단하는, 내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판단하는 기능을요. T, 사고, F, 감정, 나는 감정으로 어루만진 사람, 판단으로 하는 요소, 이런 분들은 F 또 마지막에 생활양식에 따라서 저징해서 판단, J, P, 인식, 자율성 이렇게 생활양식이 구분되어져서요. 네 가지 선호지표로 MBTI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MBTI의 어떤 심리적 기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요. E는 외부, 적극성 외부로 알리는 거, 에너지 방향이 바깥이에요. 네, I는요. 안으로 향하는, 내 향에 관련된 거, 얘기를 하더라도요. 소수의 일대일로 얘기하는 것이 편해요. 서서히 알려지길 원하고요. 너무 바깥으로 향하는 그런 에너지가 부담스러워요. 네, 그 다음에 센싱, S와 직관, N입니다. 받아들일 때, 정보를 인식할 때요. 그래서 현실적인 거, 현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관례를 따르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자, 직관은요.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 가능성,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으로 인식을 해요. 네, 새로운 거, 시도, 이런 것들을 숲을, 넓은 숲을 모르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T, 사고, 객관적 진실, 사실, 규범, 기준, 객관성, 이런 것들로 판단으로, 사고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 감정, 사람에 관련된 거, 의미, 영향력, 어떤 협조적인 의미, 나한테 주는 의미,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 게 F입니다. 자, 마지막 선호지표, 생활양실입니다. J는요. 딱딱딱 구분짚는 걸 좋아해요. 네, 또 제의가 강하신 분들은 저는요. 락앤락 소리 있잖아요. 딱딱 하는 소리가 좋다, 너무 기분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만났어요. 뚜렷한 거, 정확한 거, 또 미리 스케줄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꾸는 걸 스트레스 받아요. 네, 이런 것이 J고요. P는 자율성, 상황에 따라,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으면 언제나 움직일 수 있어. 이게 이제 인식, P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선호지표로 이루어져서 4, 4, 16, 이렇게 16가지의 성격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16가지의 성격을요. 더 차수가 지남에 따라서 더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